15만 3천 4백 6십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네이블입니다. 네이블, 은, 는 동산은 2003년 설립되어 5그램 네트워크 솔루션, 엔터프라이스 솔루션, IoT 솔루션 등을 자체 개발하여 통신사업자, 공공기관, 기업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5그램 네트워크 사업 분야의 주요 제품으로는 스마트 푸시 시스템, 웹아웃이 시스템, 북미 지역 통신사업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재난안전망 MCPTT 장비들이 있음 동산은 IoT 센서 방식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유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유무선 융합통신 솔루션 및 통신보안 솔루션을 국내외 통신사업자와 단말 제조사 및 관공서와 기업 등에 제공 대시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 3사 SKT, KT, LG유플러스사인에 모두 납품 상용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고객 신뢰도 및 브랜드 인지도 보유 대시 무선 인터넷 보안 관련 선도 기술을 보유 SBC 및 RCS 솔루션을 우선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기타 솔루션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유무선 융합통신 및 IoT 솔루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올 IP 통신보안 솔루션의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의원가율 상승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 및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률은 크게 상승 대시 통신사의 보수적 투자가 예상되나 신규 사업으로 이음 5g, 5g 특화망, BEP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바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9월 4일 기준 장마감 네이블의 시가 총액은 500여 권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네이블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36위입니다. 네이블의 상장 주식 수는 653만 14주입니다. 네이블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네이블의 퍼은 12.4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8.1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1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0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0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1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1배 4,78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억원 25억원 34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억원 27억원 53억원입니다. 네이블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번지 26%이고 유보율은 924.0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4.55이며 전일 대비해서 20.84 더하기 0.81%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9.26이며 전일 대비해서 0.58-0.0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블의 2023년 9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6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720원보다 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771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네이블은 는 거래량 372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9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디비가